1. 열 펌프의 성능 개수를 나타낸 식은 1. 2. 마이너스 10의 얼음 1의 일정한 비율로 열을 가할 때 시간과 온도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그림은? 3. 3. 열역학 제1법칙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이 열은 1과 같이 에너지의 이동 형태의 하나로 일과 열은 서로 변환될 수 있다. 4. 기체가 가역 단열 팽창할 때와 가역 등 온 팽창할 때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4. 단열 팽창 때가 크다 5. 몰리의 선도로부터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4. 과열 증기의 단열 팽창 후 상대 습도 6.1의 공기가 일정 온도 200에서 팽창하여 처음 최적이 6배가 되었다. 돈날된 열량은 약 몇인가? 이 243. 7. 증기 동력 사이클에서 열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재생 재열 사이클 8.15인 공기사 이 일정한 최적을 유지하며 400의 열을 받는 경우 엔트로피 증가량은 양백해인각 1.1.3. 9. 다음 중 선도를 이용하여 증기의 상태를 해석할 경우 가장 편리한 계산은? 2. 엔탈피 변화 계산 10. 절대 온도, 엄력피로 표시되는 가역 단열 과정에 대한 식으로 올바른 것은? 4. 11점 증기를 터빈 내부에서 팽창하는 도중에 몇 단으로 나누어 그 중 일부를 빼내어 급수해 가열해 사용하는 증기 사이클은? 3. 재생 사이클 12. 어떤 불체의 온도를 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정의되는 것은? 4. 연령량 13점 화력발전소에서 저의 발열량 27,500인 유연탄을 시간당 170을 사용하여 50만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 화력발전소의 효율은 얼마인가? 2. 38 14점 압력점 4, 최적점 83인 용기의 습진기 2이 들어있다. 액체의 질량은 약 몇인가? 2.62 15.2개의 물체가 또 다른 물체와 서로 열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그를 상호간에도 서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연력학 몇 법칙인가? 이 연력학 제형 법칙 16. 여과 직진장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300 이상의 고온가스, 습가스의 처리에 적합하다. 17.1의 메타놀 21 공기와 연소시킬 때 과잉 공기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37% 18.5 연료의 이론 공기량의 계략치가 가장 큰 것은? 4. 에커 석유가스 19.500와 영사이에서 운전되는 카르노 기관의 여료률은? 2. 64.7% 20. 메타놀 3의 연소에 소요되는 이론 공기량은? 2. 9.5 21. 시료가스를 채취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드레인 배출장치 설치 여부와는 무관하다. 22. 검출기에서 검출한 신호를 증폭하거나 다른 신호로 변환시켜 전달시키는 제어기기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전송기 23. 열전대의 접점온도가 TLT3일 때의 열기전력은 접점온도가 TLT1일 때와 TET3일 때의 열기전력을 합한 것과 같다. 4. 이는 다음 원의 열전대의 원리에 해당하는가? 4. 중간온도의 벅칙 24점 압력의 선택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사용용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5. 수소가 연소되면 징계를 발생시킨다. 이 징계를 복수시키면 징과렬이 발생한다. 만약 수소위를 연소시켜 징계를 완전 복수시키면 얼마의 징과렬을 얻을 수 있는가? 3. 5400 26점 보일러 열 정산에서 출렬 항목인 것은? 400기가스의 보유열이 17점 무게를 기준으로 한 단위로 힘, 길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계는? 2. 중력 단위 28점 증기보일러의 용량 표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일명 정격용량이라고도 하는 것은 1. 상당증관량 29. 다음 압력각 중 그 크기가 다른 것은 1.760 30점 매시간 1600의 연료를 연소시켜서 11.2 영역의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의 효율은? 2. 83.3% 31. 다음 중 액면 촉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방막식 32. 다음 중 보일러 배기가스 중에 5의 농도 제어를 통해 연소 공기량을 미세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은? 2. 5의 트리밍 33. 다음 중 물리적 가스 분석계에 해당하는 것은? 4. 열전도율형 COE 계삼 14점 실제 증발량 1300, 극소 온도 35, 전열면적 52인 노통현관식 보일러의 전열면 열부하는 액벽이인가? 2. 16250 35점 보일러 열정산 시의 측정사항이 아닌 것은? 2. 극소 압력 36점 방사된 열에너지의 성질과 양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아닌 것은? 이 압력식 온도계 37.9온 촉정용으로 가장 적합한 온도계는? 3. 열전대 온도계 38. 여러가지 주파수의 정형파를 입력신호로 하여 출력의 진폭과 위상각의 지연으로부터 개의 동특성을 규명하는 방법은? 3. 주파수 온닭 39.5 내의 온도 측정이나 벽돌의 내와도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온도계는? 1. 재결컨 40점 보일러 냉각기의 진공도가 730일 때 절대 압력으로 표시하면 약 몇 인가? 2.04 41점 보일러의 계속사용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1년 41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인정검사 대상기기 조정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의 조정 범위가 아닌 것은? 1. 용량이 10 이하인 보일러 43.2평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열효율이 좋고 부하능력이 크다 44점 복사열에 대한 반사 특성을 이용하여 보온효과를 얻는 보온질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4. 알루미늄 판 45. 여러 용도에 쓰이는 물질과 그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내화 단열재는 SK20 이상 및 단열 효과가 있는 재료를 말한다 46점 검사 대상 증기보일러의 안전벨브로 사용하는 것은? 1. 스프링식 안전벨브 47점 연료전지 중 작동 온도가 높고 고효율이며 유연성이 좋으나 전지 부품의 고온 부식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는 것은? 1. 용량탄산염 연료전지 48점 가마를 사용하는 데 있어 내용 수명과의 관계가 가장 먼 것은? 4. 피열물의 연룡량 49. 열사용 기자재 관리규칙상 검사 대상 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 중인 검사 대상 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가? 25일 50점 관의 안제름을 뒤 평균 유속을 V라 하면 평균 유량산물을 구하는 식은? 3. 51점 파이프 바이스의 크기 표시는? 2. 고정 가능한 광경의 치수 52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및 그 설치 시공 거미에 구분해서 품목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 태양열 직관기 53점 증기보일러의 전열면에서 벽의 두께는 22, 열전도율은 52고 열전달률은 열가스측이 18이, 물측이 5202이다 물측의 평균 두께 3의 물대와 가스측의 평균 두께 1의 그 흐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열관률율은 양벽이인가? 24.7 54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온수보일러 중 검사 대상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스 사용량이 몇을 초과하는 경우인가? 37 55점 보온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2. 열전도율이 가능한 높아야 한다 56.2개의 증기드럼 하부에 하나의 물드럼을 배치하고 성각형 순환도를 형성하는 극형사 곡관형 보일러는? 3. 스털링 보일러 57점 다음 중 관류 보일러로 만든 것은 1술저 보일러 58점 피혈물을 부합해 가마 내에서 가열시 피혈물이 받는 영향은 1환원되기 쉽다 59점 다음 중 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2. 팽창 및 수축이 잘 될 것 60점 증기 엔탈피가 2800이고 극수 엔탈피가 125일 때 증발 개수는 약 얼마인가? 2. 1.2 61점 보일러 외부 청소법 중 수건 보일러에 대한 가장 적합한 기구는 1슈트 블루어 62점 보일러의 극수 처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2석법 63점 보일러의 고온 부식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1회분 개질제를 첨가하여 반화됨의 융점을 낮춘다 64점 다음 중 저온 부식의 원인이 되는 성분은? 4. 황분 65점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몇 TOE 이상인 자를 말하는가? 4. 20만 66점 다음 반응 중 경질 스케일 반응식으로 오른 것은? 3. 4 플러스 3 플러스 HO 4 플러스 2 플러스 COE 67점 보일러에서 습챙기의 발생으로 징기수 송관의 방열 손실로 이어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저수의 운전 68점 환수관이 고장을 일으켰을 때 보일러에 물이 유출하는 것을 막기해야 하는 배관 방법은? 2. 하아트포드 연결법 69점 에너지 이용합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0점 에너지 사용량의 신고 대상인 자가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전년도의 수지계산서 71점 보일러가 급수 부족으로 과열되었을 때의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년소를 중지하고 서서히 냉각시킨다 72점 보일러실 내에 유류화재 시 소화설비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분말 소화설비 73점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4. 주택개발사업 74점 다음 안에 각각 들어갈 말은? 3. 최저소비효율기준 최대 사용량기준 75점 보일러 안전벨브에서 징기의 누설 원인으로 틀린 것은? 4. 이 밸브 입구의 직경의 징기 압력에 비해서 너무 작다 76점 보일러의 만수보존을 실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약재가 아닌 것은? 2. 생석회 77점 징기난방의 음축수 환수방법 중 징기의 순환속도가 가장 빠른 환수방식은 1 진공환수식 78점 어떤 보일러수의 불순물 허용농도가 500이고 급수량이 1일 50톤이며 급수 중에 고형물 농도가 21대 분출률은 약 얼마인가? 3. 4. 2% 79점 보일러 내처리제 중 가성취여 방지에 사용되는 약재는? 4. 인산나트륨 80점 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에너지 저장에 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산나트륨 80점